신라가 건국되기 전 진한 땅에는 육촌이 있었다. 서기전 69년, 육촌의 촌장들은 알천남쪽 언덕에 모여 왕을 추대하는 회의를 연다. 이때 남쪽을 바라보니 양산 아래 나정이라는 우물가에서 오색영롱한 빛이 비치고 백마 한 마리가 꿇어 앉아 절을 하는 모습이 보인다. 촌장들이 한다름에 달려가 보니 말은 간 곳이 없고 자주색 알이 하나 있다. 그 알을 깨뜨리니 단정하고 아름다운 산의 아이가 나왔는데 동천에서 목욕시키니 몸에서 빛이 나고 해와 달이 맑아진다. 박처럼 생긴 알에서 태어났다고 하여 성을 박으로 하고 빛을 내며 세상에 나왔다 하여 아이의 이름을 혁거새라 짓는다. 이 아이는 서기전 57년 13세가 되던 해 육촌장의 초대에 의해 신라의 초대 왕이 된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나오는 박혁거새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신라의 첫 번째 왕이 된 박혁거새는 모든 박씨의 뿌리가 되죠. 오늘은 이 박씨 중에서 대표적인 성씨, 밀양박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씨는 김씨, 이씨에 이어 우리나라 3대 성씨 중 하나로 모두 박혁거새를 유일시조로 모신다. 문헌에 의하면 박씨는 300여 본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 후손이 현존하는 본과는 70여 본이다. 이 중 밀양박씨를 비롯해 반남, 죽산, 함양, 순천, 고령, 무안, 충주박씨 등 여덟 분이 박씨의 주류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들을 팔박으로 부르기도 한다. 팔박의 대표적인 인물을 보면 고령박씨의 어사 박문수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있고, 순천박씨에는 사육신 중의 한 명인 박팽년이 있다. 그리고 반남 박씨에는 열화일기로 잘 알려진 여남 박지원과 그의 손자로 개화파의 선구자인 박규수가 있다. 박석김으로 이루어진 신라 56명의 왕 중 박씨 왕은 초기 7명과 말기 3명을 합하여 모두 10명이다. 박씨는 크게 파사왕계와 경명왕계로 나누어진다. 특히 경명왕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는데, 이 팔대군과 후대에 이르러 여러 본관으로 나뉘게 된다. 그런데 중국 랴오닝성 번씨현에는 박혁것의 영정을 모시고 한민족 후회라고 자부하며 400년간 뿌리를 지켜온 번씨 박씨가 있다. 후손들에 의하면 1619년 강웅립 장군과 함께 참전한 선조가 후금의 포로가 되면서 이곳에 정착했다고 한다. 이 번씨 박씨들은 우리말을 한마디도 하지 못하지만, 지난 400년간 자신들의 뿌리를 지켜왔습니다. 지금까지 16대를 이어내려온 족보가 있었고, 자식을 낳으면 우리처럼 돌림자로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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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